어떤 노래 준비하셨었는지는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까? 윤미래 씨의 에스 타임 고스파이 아... 이야... 그 1절만 좀... 1절만! 왜냐하면 선수촌에 계시는데 아시안게임이 연기가 돼서 어렵게 오신 거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또 내려보내기엔 마음이 그래서 박수로 정해드리겠습니다! 엄청 잘하실 것 같아 마지못해 살아가겠지 너 없이도 매일 아침 이렇게 일어나 윤동선수의 끼가 아니라니까 방새 조금씩 더 무뎌져버려 어린 기억 속에서 애써 너의 얼굴을 꺼내려 보겠지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늘 아픔을 주는지 힘든 하루 속에도 늘 네 생각뿐인 날 눈물 맞춰도 말라가는데 에스 타임 고스파이 난 그게 두려운걸 네 아래서 나의 모든 게 없던 일이 될까봐 눈 감으면 늘 선명하던 네가 어느 순간 사라질까봐 정말 겁이 나는걸 역대급이네 선수 중에 아니 목소리나서 아수야 아... 뒤에서 노래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쬐끔 듣습니다 예... 선수촌 노래 잘하면 1등 하시겠는데요? 아, 이번에 네, 여자 1등 하고 아셨어요 이미? 네 그렇군요